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두 번째 논제 스스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행복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주제 좋네요 생각할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근데 질문들이 참 어렵고 이건 나중에 제가 PD님들이랑 술 한잔 곁들이면서 직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생각들을 본인들은 하고 있나 아니 혹시 그냥 술 드시고 싶은 거 아닌가요? 곁들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표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도 모르겠어 진짜 반반일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표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행복은 행복이 다 행복이 다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오 아 어려운 길 맞네요 네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려운 대로 택배 줘요 저는 계속 어려운 길 택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혹시 한 번만 아까처럼 그 조건을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행복이다라는 말에 네 지나고 보니 그때가 행복했다 네 가 들어간다면 네 아니 어려워 왜냐면은 지나고 나서도 행복인지 몰라야 행복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계속 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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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의식하지 못했다가 그냥 밤에 누워서 아 오늘 나 행복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했어 어 행복했어 이 의식하지 못한 거잖아요 지나고 보니 행복했어? 저도 바꿀게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득 했는데 아 나 멤버들이랑 밥 먹은 시간도 행복했고 아 오늘 나 길 지나가면서 그냥 따사로운 햇살 느끼는 것도 되게 행복했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저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끌렸던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멤버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그때 진짜 야 그때 너무 막 힘들고 그랬는데 다시 와서 생각해볼까 행복했었다 행복했었다도 행복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연습을 항상 하고 멤버들하고 같이 맨날 붙어있으면 그 자리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멤버들 몇 날 보고 짜증 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도 막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멤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고 나중에 느꼈는데 전 그때 당시에 의식하지 못했는데 전 나중에 그냥 행복이라는 말을 인지를 정확히 했고 축하드립니다 나 지금 저 말 듣고 약간 좀 떨리는데 근데 저는 좀 얘기를 너무 많이 말해요 하지만 흉부라는 것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고 맞습니다 형태도 없고 딱 보니까 그러면 흉부라는 단어 어떻게 나올까 형제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맞아 행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원래 그래서요 슬픔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죠 현재 지금 그러면 형과 얘기했던 것도 그때 당시에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지내왔으니까 아 내가 그때 행복했구나 하는 순간 행복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군요 그게 어쨌든 지금의 감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행복은 과거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생각했을 때 지금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하지 못할 때는 행복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행복하지 어 미안해 미안해 혹시 손 들고 얘기해도 될까요? 아 네 먼저 하시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복하지 못했어도 나중에 깨달은 거잖아요 그게 행복이었다는 게 근데 진짜 행복하지 않았으면 나중에도 깨닫지 못할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직접적인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정이 있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엄청 힘들고 고난도 있고 마지막에 그거를 바라봤을 때 느끼는 행복이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식하지 못한 그 행복마저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 맞아 많은 말이에요 도겸 아 아까 도겸 씨 말씀하실래요? 아니 저 그냥 저 바꿀려 있어요 명호 얘기를 듣고 슈아 형 얘기를 들었고 나니까 나중에 어쨌든 모든 과정을 지나고 느끼는 그것도 그 과정들을 생각해서 느낀 거니까 어 그대로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이 생각이 행복한 거면 나는 행복한 거잖아 어 그니까 그때가 행복한 게 아니었잖아 그 시점에서는 나는 행복한 줄 몰랐는데 이제 내가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진짜 행복했던 거구나 그 순간에는 그 순간의 감정이 행복은 아니었던 거지 자 여러분 저희가 밥을 먹잖아요 네 맛있는 밥을 먹으면 아 내가 수저로 이 맛있는 밥을 퍼서 먹었으니까 행복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냥 딱 한 입 먹으면 그 맛에 취하고 되게 맛있고 행복하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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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지나고 보니 행복했다는 행복보다는 그리움과 회상에 가깝지 그 감정에 가득 차서 드는 느낌과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럼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문득 영화 어바웃 타임이 생각이 나는데 어바웃 타임 좋죠 지나간 어떤 일이 행복이었다면 난 돌아가서 그 행복을 다시 느껴보고 싶을 거 같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만약에 행복이 아니었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 말은 즉슨 지금 생각해 보니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고 인지하는 거라면 그 순간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 행복이 아니었을까 아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지금의 상황 만들어줘야 이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봐봐 우리 지금 물 마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보라고 안 하죠 만약에 지금 상황 제가 사마에 있어요 사망에 있어 사막 사막에 있어 사막에 있어 갑자기 사망자로 만들어버리면 제가 사마에 있어 너무 물 먹고 근데 물 없어 그때 다시 생각했으면 이때는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물 단순히 마시는 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이게 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행복하고도 행복하게 살아요 어 네 근데 쟤는 맞아요 쟤는 저래요 좀 좋네 그 친구가 좋네 그 친구가 좋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모두 행복하십니까? 지금 감정을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감정이에요? 어때요? 지금은 되게 긴장되고 있죠 긴장되고 네가 인지하는 순간 긴장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의시하지 않으면 긴장할지도 몰라 아 근데 형이 행복을 물어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난 이제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연생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 지금 어쨌든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네 못 돌아가죠 저 안 돌아가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합니다 선택이 어떨지 그냥 궁금한 건가요? 이게 뭔가 그런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제에 나도 근데 계속 생각이 바뀌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가 진짜 이게 행복이지 행복 별거 없다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것은 왜냐면 나는 약간 우리 사회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행복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좀 많이 없어져서 나는 그래서 어느 생각부터 좀 모두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전제로 봤을 때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도 남이 해준다면 난 그것도 행복이라고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느끼는 행복도 그게 너무 맞지 그게 맞는데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남이 주는 행복이 어쩔 때는 되게 스스로 그때 느끼지 못했던 행복보다 뒤늦게 느꼈을 때 더 크게 확 올 수도 있거든 맞아 맞아 그 형이 느낀 행복이 나는 그 말이라고 바라보는데 근데 아까 두겸이 하는 말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염센 생활 생각하면 행복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과연 우리 생각 안 되면 행복한다고 생각할까요? 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맞아 민규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과거에 대한 행복한 순간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행복해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그 말은 만약에 지금은 꽤 다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부분에 대한 인지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 평생 꽤 다르지 못하면 어떻게 그 당시에 돌아가도 행복하지 느낄 수가 없는 거였어 사실 지금 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행복라는 주제에 딱 나타내는 그냥 딱 시작할 때마다 되게 좋아하는 시 하나 있어 나태주 시인데 승관랑 아까 얘기하는 부분이랑 좀 비슷해 저녁 때 돌아갈 집에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르는 노래 있다는 것 사실 이게 일상적이야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이고 되게 평범한 하루 되게 흥난 일인데 내가 스스로 느낀 능력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느끼는 능력이 있다면 너무나도 평범한데 나한테 행복을 주는 일상이야 예전에 행복했다 혹은 지금 행복한다는 것보다 그냥 우리 모두 행복하려는 능력을 키운다면 그러면 과거도 행복하게 느낄 수 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마음에 한 대도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러긴 하다 그래서 스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이 맞는데 그럼 그것도 나태주님이 말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 행복이 항상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게 행복인 건 거잖아 느끼고 나서 쓴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봤을 때 아 이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그것마저도 행복이구나 그것마저도 스스로 의식한 행복이지 않을까 이걸 할 때도 행복하고 이걸 할 때도 행복했고 아 이거는 완전 그냥 관점 차이인 거 같은데 그게 관점 차이야 만약에 나랑 민규가 지금 뭐가 의견 대립이 나가지고 만약에 싸웠어 그럼 지금은 우리가 서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가장 친한 친구랑 이렇게 사소한 걸로 그렇게 말다툼도 했었네 아 진짜 행복했었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이 의식 자체가 행복을 의식할 수 있는 자세잖아 근데 이걸 이 자세가 탑재가 돼 있지 않으면 그냥 싸운 걸로 끝나는 거잖아 우주 형이랑 의견이 정확히 똑같은 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 어 맞아 지나고 보니 그때가 행복했다? 이 말은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행복했던 게 아니라 지금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행복한 거 이 의식 속에서 행복하단 그것 또한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민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매사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왜 있냐 의식을 하라고 내가 나중에 미래 가서 과거를 훼손하면서 행복했다고 치면 지금 행복하게 살 필요가 없죠 항상 나중에 나 오늘 끝나고 와서 오늘 뭐 행복한지 생각할래 이러면 그 하루의 행복이 마지막 끝만 정리가 되는 건데 그 행복을 계속해서 느껴라 그게 중요하다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라면 행복이 그 순간에 느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 의식을 하라는 거 의식을 해야지 그럼 다 같이 우리 행복을 의식하면서 다음 걸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한 걸로 행복한 앞으로도 좋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 어 좋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아니다 오 네 괜찮습니까? 내가 이렇게 만장일치로 이야 세븐틴 행복으로 우리가 스스로 의식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자 여러분 지금 행복하죠 그렇게라도 하면 행복하잖아요 명우 씨 지금은 긴장 안 됩니까? 지금은 행복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지금도 행복해요 이번 논제에 대한 세븐틴의 공식 입장은 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많이 도와주겠다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항상 우리는 그쪽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이 굉장히 좀 이롭고 길어지고 있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참여도가 높아야 우리 아까 제가 첫 번째 말 했었던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토의 기술 사고력 냉철한 결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깃발림 피곤함 머리 아픔 생각 많아짐 여러... 세 번째 주제는 네 선한 의도는 악한 결과에 면죄부가 될까? 선한 의도로 뭘 했지만 결과가 악해요 야 너는 미안해 나 너 생각해 주려고 했는데 야 어쩌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너무 윤정한 아닙니까? 너무 윤정한 아닙니까? 네 표결하겠습니다 선한 의도는 악한 결과에 면죄부가 된다 자 손 들어주세요 나 일단 나 일단 아 그래 일단 낭만으로 가볼게요 일단 일단 가 일단 낭만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둘 다 돼 둘 다 돼 나머지 저 그럼 저부터 한 마디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배려라는 주제로 되게 살짝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꺼내볼까 어렵다 제가 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행동을 만약에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배려하고 못 느낀다면? 느꼈어 느꼈어 근데 악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야 느낀 거야 이건 모두 느껴야 돼 아 이 사람도 제가 선한 의도라는 거 알아 그렇지 알긴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선한 의도는 다 알아야지 예를 들면 그거죠 제가 이제 디노한테 연습생 때 정말 리드미코라는 노래를 연습했으면 좋겠어서 버스커버스커님의 선배님의 동경 손녀를 수출했는데 너무 안 어울려서 혼났어 혼났었던 거 저는 그래서 그때 승가 근데 저는 모든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게 곡이 잘못된 건 없어요 갑자기 아 갑자기 질의 아 갑자기 참의도가 맞았다 그 당사자가 해결을 못 해냈기 때문이 아닐까 이거 너무 감동? 안 돼? 오 괜찮으시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루해지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 까먹었죠? 그 선한 의도는 굉장히 저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판단할 수 없다 네네네 자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 어떤 길거리에서 누가 봐도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순간 도겸이가 나타나서 선한 마음으로 쩌식 하면서 땅 쳤어요 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을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을 네가 선한 마음으로 이어! 땅! 했어 근데 네가 먼저 공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더 받거나 퀵죄 왜 이렇게 됐을 때 그 때리려고 하는 사람을 정말 때리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야 아니면 진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을 내가 때린 거면 얘가 잘한 건데 걔가 착한 사람이었는데 얘가 때린 거잖아 그러면 선혜가 악이 된 거잖아 그치 그거지 그러면 더 재미있게 이거 어떤 사람이었냐 그 야구 방망을 휘둘리고 하던 사람이 원래는 살인범인데 어! 그 순간은 야구 연습을 하고 있어 그냥 연습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원래 살인범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아니요 호시 얘기하고 싶어요 호시 아니요 말해봐요 말해봐 모르겠다 야 어렵다 그럼 제가 호시 거를 해가지고 야구 선수였어 야구 배터리를 가지고 들고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지나가고 계셨어 근데 야구가 날라오는 거야 그 순간에 야구 선수는 착한 일을 하려고 야구 배터리를 휘둘렀어 근데 도겸이가 그걸 보고 폭행을 하려고 하나보다 싶어서 때렸어 야구 선수를 이게 진짜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게 아 그거 어려워져? 가볍게 설명하면 야구 선수가 야구 연습을 하려고 뭐가 휘둘리고 있었어 가볍게 수준 낮은 수준 낮게 가드릴게요 수준 낮게 가드릴게요 휘둘리고 있었어 얘가 봤을 때 저거 나쁜 짓을 할 거다 뛰어서 그냥 때렸어 상상으로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가야 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훈련한 건데 얘가 날 때린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나쁜 사람 된 거지 그러면 근데 도겸이가 왜 때리냐고 그 사람은 아 진짜 죄송해요 지금 누구 때리는 줄 알았어요 누구 때리는 줄 알았어요 누구 때리는 줄 알았어요 이거 쉽게 쉬운 걸 받아서 하나만 추가돼야 돼 훈련을 하고 있었어 나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 상태야 그 와중에 어린 꼬마가 여기 왔어 그냥 이게 들어가야지 이거 할머니 쪽 이게 들어가야지 그건 도겸이가 위험한 걸 막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선행위를 하잖아 근데 선행위를 하려고 야구 선수는 이걸 맨날 휘둘렀으니까 피할 수 있었어 근데 누가 난입을 해서 나를 때렸어 그럼 일단 이건 폭행이 된 거잖아 맞아 근데 근데 도겸이 때리기 때문에 야구 선수 다치고 나서 더 이상 뛸 수 없어 경기 만약에 착한 의도인데 나쁘게 된 거 이렇게까지 가면 그거까지 가야 되네요 이 정도는 와야지 왜냐면 안 그러면 그냥 저 면제부가 아닌 걸로 수정할게요 면제부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 법과 낭만으로 이제 가게 돼요 낭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토론은 법과 낭만입니까? 사소한 걸로 가야 돼 왜냐 왜냐 그러니까 의도가 선하든 나쁘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게 맞고 이게 맞긴 해 그리고 이 악한 결과가 만약에 죽었어 아까처럼 죽으면 사실 그거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냥 사소하게 그냥 약간 상처가 났어 이거는 그냥 어 그럼 내가 봐줄게 아 진짜 좋은 예시를 예시를 줄게요 그 우리 해외 투어 때 민규 영상 찍은 게 있어요 되게 선한 의도로 팬들이 좀 귀엽게 볼 수 있게 아 네 지금 이렇게 했어요 뽀비뽀비뽀 뽀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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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때렸는데 전 선한 의도로 귀여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 열심히 영상을 찍은 건데 결과적으로 근데 민규가 맞은 게 아까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나도 너무 미안하고 반성을 했는데 이런 건 면제부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면제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살짝의 법적의 문제가 섞이면 차가 막 달려와요 네 치일 거 같아 어떤 사람이 민규가 밀었어 얘가 구한 거지 다들 감사하대 근데 부러졌네 너한테 돈 내놓으래 돈 달라고 그래요 면제부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면제부라는 게 아예 죄를 면하는 것보다 형량이 줄 수 있잖아 법적으로 가잖아 나는 아까 도겸이 형 것도 조금 면제부가 나를 형량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야구 선수를 해치려고 간 거랑 구하려고 갔다가 때린 거랑 형량이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결과였어도 형량은 달라지잖아 형량은 다르지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면제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면제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게 기준을 뭔가 진짜 특정 예시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그렇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걸로 바꿀게요 오케이 아까 깨질 뻔한 접시를 보호했어요 A가 사실 훔치려다가 보호한 거야 어 근데 사장님을 도우려다가 접시를 열 개를 깼어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후자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은 후자죠 네 무너질 돈만 있으면 좋은 사람은 후자죠 난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하면 난 전자인데 전자요? 전자? 전자야? 사탕을 훔치려다가 접시를 지킨 건데 훔친 건데 훔치려고 나 접시를 지켰잖아 접시에 사탕이 있는데 내가 사탕을 훔치려다가 접시에 떨어졌어 그리고 다 잡고 다시 올려놓고 간 거야 안 훔쳤어 안 훔쳤어 안 훔쳤어 안 훔친 거지 그래서 전 전자한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그 할머니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아 근데 디노가 저기 있어 나 평소에 느껴 쟤한테 저거 근데 할머니는 내가 내 말은 평소에 쟤한테 느껴 이거 내 말은 그런 말이야 할머니는 그 접시를 지켜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접시를 어쨌든 와 종교적이다 깨졌다 안 깨졌다 라고만 봐야 된다는 거죠 결과로만 내가 디노랑 저 얘기로 한 소주 4잔 먹었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르느니야 난 의도가 뭐 어떻든 간에 접시를 깨뜨린 사람 자체에서는 변상해야 될 의무가 있고 변상은 해 변상도 하고 정자가 나쁘다 그게 나쁘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근데 뭔가 이 판단이 난 너무 약간 금액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피해 변상적인 피해 변상 저도 한번 지금 전 저노를 지금 3, 4번 하고 있어요 네 하세요 하세요 저도 한번 리스펙 리스펙 이유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를 따지기 전에 네 누가 더 좋은 사람이야 이거를 봤을 때는 네 야 훔치려고 하는 놈들은 인성이 안 됐지 안 됐지 다 탕해서 끝나지가 않아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그 순간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 맞아 맞아요 그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착한 애들은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이 친구들은 만들어 가야 할 거예요 이 차이이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헝치는 거 모르고 있고 이 사람 나쁘게도 몰라 모르지 모르지 근데 근데 만약에 깨트는 접시가 바꾸자 비싼 접시야 비싼 접시야 아 명품 접시야 깨트는 접시야 하나가 몇백만 원 이렇게 따지면 몇백만 원이야 맞아 난 그래도 난 그래도 후자야 나는 그래도 평소에 성실이 행실이 보일 거 같아 그렇지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후자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나은 사람이라고 나은 사람이라고 네 잠시만요 근데 변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면제부를 받을 면제부라는 게 아예 면제가 아니라는 게 10개가 만약에 천만 원이야 근데 도우루도가 있었으니 너 천만 원을 800만 원으로 깎아줄게 그렇지 이건 면제부 되는 거지 너가 학생이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야 천만 원 너한테 천만 원 내 돈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백만 원 변상이란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각자가 판단할 부분인 거잖아요 사장님이 만약에 각자의 영역 여유가 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없죠 없죠 사장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거 같아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이런 법 때문에 자기가 그런 피해를 피해 책임을 몫을 자기가 온전히 피해자가 다 받아야만 하는 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하다는 거죠 그거는 피해자가 정해줘야 할 부분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중간표 갈게요 네네네 선한 의도는 악한 결과에 면제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어 좀 많아졌나요? 어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아 버논이는 안 된다 근데 이게 한 마디만 하고 싶은 게 선한 의도는 악한 결과에 면제부가 되는가? 그니까 그냥 그 가능성의 유무를 질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가능성이야 그러면 나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형이 줄어들거나 미안한 마음이 내가 너한테 받아야 될 어떤 뭔가 이런 게 깎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면제 아예 0이 될 수 있는지 0이 될 수 있는지 사실 면죄부의 뜻이 0? 책임이나 죄를 없애주는 없애주는 그러니까 아예 없애주는 게 아예 없애주는 걸로 알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생각이 바뀌는지 그럼 한번 보자 아예 0이라면 표결을 다시 한번 할까요? 아예 0이면 다시 해야지 아예 0이면 다시 해야지 어 어려워 잠깐만 아예 면죄이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표결하겠습니다 선한 의도는 악한 결과에 면제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결과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9대1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면은 나는 그냥 그러고 싶어 왜냐면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었잖아 그래서 뭘 결과가 나면 이미 난 것이고 만약에 네가 발레기사 아저씨한테 너의 차를 맡겼어 어 그 아저씨가 네 차를 조심히 운전해야겠다 해서 조심히 운전하다가 그 차가 차에 물에 빠졌네 어 그 차가 아예 날아갔어 근데 그 아저씨는 정말 아 죄송해요 저 운전 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실수해서 아 죄송해요 이랬어 응 그럼 너는 그냥 그 아저씨일 때 아무것도 안 받고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건지 선한 반응 아니면은 1억짜리 차를 아 그러면 이게 1억인데 천만원만 주세요 인지 아니면은 다 받을 건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지금 이 두 개는 다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아예 안 받을 건지 받을지 안 받을지 차이야 넌 안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거고 조금이라도 받으면 면제부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나도 손 들면 안 되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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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진영할 수 있다며 면제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금매 차이인 거 같고 그래 상대방의 가정도 봐야 되고 아무래도 다 낭만이 있는 사람이지 그럼 면제부는 책임을 아예 안 묻는 거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저는 손 내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만다기 위치로 네 선한 의전은 악한 규가에 면제부가 되지 않는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면제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착하게 행동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 네 이번 논제에 대한 세븐틴의 공식 입장은 선한 의도는 악한 결과에 면제부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맞는다 만족스러운 결과야 네 여러분 아주 다들 수준 높은 토론 네 의견들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소감 네 명 말할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버논이 네 소감 말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해요 한 마디만 딱 할게요 네 준영이랑 디에이 씨 말을 많이 하니까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적극성이 너무 좋아요 적극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수화.. 수화 말고 수화 수화요? 네 조슈아 오 저는 오늘 토론하면서 그냥 멤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평소에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네 약간 좀 멤버들 한 명 한 명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선한 의도로 토론을 했으나? 그냥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약간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시 호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멤버들이랑 이렇게 토론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또 어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도겸이 거의 뭐 아 짜내고 짜내고 마지막 도겸이 저는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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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리는데? 저도 낙서를 낙서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수화요 수화요 하하 갑자기 다 하하 하하 다 엄청 낙서를 야 저는 개인적으로 멤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 다르니까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가장 좋은 생각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치 다음에는 쿱스 형도 함께 해서 네 어쨌든 이게 토론이라는 게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도겸이가 아직 소감을 못했다니까 제가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아 미안합니다 다 안 듣고 계셔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아니 이것도 선한 의도로 선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 도겸 씨 이런 것도 이대로 가면 찝찝해요 아니요 찝찝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고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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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찬양이 아 내 거지 내 거지 선한의 도망가 선한의 도망가 말을 하잖아 내가 너 면접 못해 나 면접 없어 미안 미안 나 면접 없어 정리해줄 수 있는 선한 의도였어요 아니 선한 의도였어요 집중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선한 의도도 이기적인 마음이랄 수 있다 마음이랄 수 맞아 오늘 허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것만 네 그러니까요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집중 집중 몇 번을 말하는 분 집중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네 말해주세요 솔직히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머리가 좀 아팠어요 뭔가 이런 많은 토론을 하면서 좀 제 생각이 정리도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여러 사람들에도 생각을 토론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뭔가 마음이 맞춰지기도 하고 어 저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다음에도 더 좋은 토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발전적이네요 예 말하고 싶어서 다들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으로 뭐 얘기할 거 있나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디노 씨 의견 좀 궁금하네요 디노? 디노 씨 의견 듣고서 마무리 표정이 많이 안 져졌거든요 디노 씨 혹시 누군가에게 오늘 삐지거나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지가 좀 안 좋은 건데 아 저는 뭐 아시다시피 형들의 의견을 너무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입장이라서 네 리스트 백 형들을 너무 선한 사람이라는 거 세븐틴은 선한 그룹이라는 거 결과는 아카다는 거야 저거 지금 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다 옆에 사람들과 다 악수하면서 아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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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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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선한 의도가 형 이기적이 많은 낼 수 있다는 말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 그래서 피누키오가 어떻게 그런 거 아니야 사랑하자 pele게도 죽으셔가봐 그 순간에 느껴야 행복인 거야 그 순간에 비켜야 행복인 거야 그게 그리운이 왔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낭만 있게 살자 낭만 낭만 낭만